스매시 덱가 커트 몸에 익을 때까지 할게요 아웃은 치지 마세요 커트 너무 길어요 오케이 좋아요 면 보여주고 빨리 가서 천천히 쳐 보상 받아 시간적 보상 받아 오케이 좋아요 굿 팔꿈치 열고 스윙 빨리 뭐야 반 스매시야 이거 스매시를 때려야지 드루브를 하면 어떡해 그렇지 팔꿈치 열어 빵 열어 마지막 열어 잘했어요 그만 쉬고 시합 때 이렇게만 했어 봐라 그럼 이겼어? 그럼 이겼지 레슨은 A조네 레슨 전부 A조 조금만 세게 때려 좋아 좋아 스윙 끊지 마세요 스매시 스윙 끊지마 조용케 손목 좀 더 빨리 먹여 스매시 할 때 손목 좀 더 빨리 꺾어 지금 약간 이렇게 멈추거든요 멈추지 말고 좀 더 눌러주는 모션이 보여야돼요 좀만 더 할까요? 네 아이 또 손목 준비는 빨리 해 다음 준비 빨리 준비 빨리 시도 팔꿈치 열고 빨리 쳐 더 약해 올라가면서 쳐 올라가서 빨리 와 돌아와 어이 팔꿈치 열고 감아 손목 더 감아 안 올라가 점프 안에 힘들다고 포기할거야 힘들어? 나 힘들어? 괜찮아 괜찮아 오케이 한 번 더 준비 어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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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올라가 올라가서 쳐 이게 스매싱이야 떨어질 해치지마 올라가 쉬 스윙 더 뿌려 손목 줘 손목 더 감아봐 안쪽으로 감아 손목 팔 내리지 말고 손목을 감아 얘를 가져오는게 아니고 얘네를 가져와봐 손목을 팔을 내린다 생각하는게 아니고 손목을 빨리 채진다 생각을 해봐요 이렇게 준비는 빨리 하세요 준비동작 자세를 낮추고 들어가 낮춰 낮춰 또 앉아 바로 앉아 올라가고 또 앉아 앉아 올라가 또 앉아 앉아 탄수야! 탄수야! 비추워 스매싱하고 나한테 바로 오면 뭐 해야 돼요 항상? 태아 커트 약속했어요 만약에 이제 시합을 안하면은 또 이렇게 하는거에요 이제 스매싱하고 직선 커트 스매시 직선 커트 할거에요 스매시 가운데로 때리세요 빨리 와! 아... 말고 하지마 이제 빨리 운동해 스매싱 때려야지 드룹하면 어떡해 더 세게 때려 손목 더 감아 손목을 감아 팔을 내리지 말고 시도 손목 감아 이게 스매싱이야 세게 안 때려도 감아 더 감아 스몽 앞쪽으로 눌러 스몽 빨리 와 스몽 눌러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두개만 더 하나하나 올라가 사이드 원점퍼 사이드 원점퍼 예 쉬고 준비 fruitful Gonzaga 승리 밴드 승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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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k